래드리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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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왕을 막을 방법이 하나 있긴 한데 말하기 어렵구나. 무엇입니까? 말씀해 주십시오. 그게 무엇이든 따르겠습니다. 그게 램브러리 니가 죽어야 한다. 정말 꿈에도 몰랐다. 태주와 마왕이 손잡을 줄여. 태주와 마왕이 손잡은 걸 어찌 아셨습니까? 태주가 저승의 신문을 훔친 후 소식이 끊겼다 하지 않으셨습니까? 다 외고 계셨던 겁니까? 무슨 대답을 듣고 싶어 묻는 거냐. 말해준다 한들. 니가 신의 뜻을 이해할 수 있겠느냐. 래드리님. 이 세계의 신인 내가 너에게 울며 부탁하지 않았느냐. 내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너에게 자책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느냐. 그럼 이만 죽어야 하지 않겠느냐. 백성들이 산에 있다고 했지? 그쪽으로 마왕 병사들을 보내야겠구나 이번엔 단 한 명도 살려대지 않을 것이다 레디님 레디님 백성들을 살리고 싶지 그럼 스스로 목숨을 끊어라 백성들을 살려대지 않을 것이다